I'm your energy, I'm your energy, G.S.T.A.I.T.A.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네,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원단장 이윤승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서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박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제 몸은 김천에 가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어색하고요. 사실은 어색하고요. 하하하하. 이렇게. 여러분 고품격 먹방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이소영 선수, 권민진 선수, 러츠 선수, 강소희 선수, 한지수지 선수, 안혜진 선수, 리베르, 한다혜 선수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아직 모르죠. 자 러츠 해줄거야. 어 안해주네. 괜찮아 괜찮아. 어 내 터치 아니야? 안 건드린 것 같아. 자 러츠! 주먹가운! 나이스! 이건거 한번 감아보라. G, L, 키스! 이러면 이제 안하는거에요. 저한테. 강소희 선수가. 아 이 서브좀. 이 선수 서브좋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웃이에요. 아니에요 아웃이에요. 진짜 MC 들어왔습니다. MC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선수, 래프트에서 때리는데요. 자 산체스 수비됐구요. 하실 선수. 그리고 이소영! 랠리가 기네요 이번에도. 중앙 빼? 나이스! 오케이. 블럭킹이었나요? 언민지. 언민지가 잡아 냈네요. 아아아아아아악.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힘든거거든요. 이소영 선수 부상당했을때. 이소영 선수 부상당했을때. 이소영 선수 부상당했을때. 이소영 선수 부상당했을때. 그쵸. 노래가 나오기도 하더라구요. G, S, 강소희. hp. ź 넘어왔습니다. g, L,강소희. s. 됐다! 아!!!!! 자 바로 공이 저희지 못했죠. h. s. 이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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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도 다른데 공격도 너무 잘하죠? 그쵸 강소인 선수 때렸는데요 강소인 건민진 선수 서브 어우 좋습니다 시가차 공격이었는데요 아대진 선수 그리고 강소인 선수 수비를 해내네 다시 산체스 범지 그리고 강소인 강소인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아무튼 범실이었다고 합니다 이소영 선수의 밀어넣기 수비됐고요 홈런 아대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 것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안혜진 선수가 서브가 강한 우리 세터 선수죠 맞추주겠죠? 아니네요 화이팅! 뭔가 낮추는게 편하거든요 범실! 범실! 남았습니다 서브 범실로 1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서브전 안혜진 선수의 서브 홈런 홈런 젤 12홍런 화이팅 12홍런 12홍런 서브 뒤에서 보면 언론 가면 뒤에서 공이 막 이렇게 가요 블럭카우스 만드는 러츠 노터치 4대3 GS컬르텍스에 역전했고요 거민지 선수의 서브 앤 강소희 강소희 해결해주나요? 역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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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권혁도 돼. 수비됐고요. 라이트백의 러츠! 중앙? 빠세! 빠세! 보고 때리죠. 중좋아. 많이 움직여서 반한데? 블럭킹 맞힌 공! 우리한테 넘어왔죠. 권민지 맞죠? 권민지. 찬호수도 있잖아요. 블럭킹 맞고 나온 공기였는데요. 안혜진 수비 좋았고요. 이거 하나 더 박자. 블럭킹! 권민지! 신이나 가자! 고마워해야 돼요. 권민지 선수 서브? 진짜 많이 때린다, 서브. 서브 진짜 많이 때리죠, 오늘. 시대 14번 홈런! 화이팅! 뭐야! 타이밍 안 맞았죠? 강소희! 이 세트를 다 좋습니다. 강소희 선수. 강소희 선수. 25대 14. 뛰세요! 산내쇼 탈 fashioned 하여 dispar 탈세트 시작합니다 자 러치에 땔을 SpaceX 와 역시!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GS 하면 화이팅! GS! 화이팅! GS! 화이팅! 진짜 근데 이게 전달됩니다. 응원이. 와 제4 올라왔죠? 권민지! 롯츠! 유소연! 유서연! S! 롯츠! 롯츠! 다시! 킥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안됐어 안됐어! 서브에이스! 감사합니다! 올해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9점차 나게 간 적이 없어요. 롯츠 선수! 이제 시작 시작! 지금 저렇게 리시브를 받거나. 공격됐었어. 어르신이 됐어요. 오! 롯츠 선수. 와...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과연 이게 블러킹 맞거나 안 남았어요. 장소연 선수가 살려냈고. 이소영 때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게 수비가 되네요. G! S! 예스! 이소영! 성공! 이현 선수야. 수비교체 있었다고. 선수교체 있었고. 문지윤 선수! 이소영 선수! 와 어디까지 갔다 온거야? 옆 코트까지 가서 감독님한테 인사하고 왔어. 아! 너무나! 자참! 안 좋아 왜 나만해? 나이스! 좋았으면 좋았어요. 이소영 올려주고 역시. 러치! 자 수비 준비해야죠. 또다시 강소희 선수.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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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브 에이스도 기록을 했죠. 이소영! 이소 영 commented Very good. Celma was my third. 이소영! stat! 다치 가자! 전혀 탈 User Pun이 이렇게 앉아있고 싶다네! 유 안소위해심달네! 여럿에! 슈 cooper! 그냥 주겠죠? 욕 töände요. 배투천 명 coaching. 런츠 때리는 데요! 오! 나는 골킥 już 른터로 탈만 감히 공을 잡아! 안녕하십니까? 굳이 시작합시다 강소희 받고 강소희 선수 양성호 가 번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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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제발 마치 제발 됐다 업도 좀 눌러주세요 오 마이 갓! 우리 방송 또 타라고. 이렇게 또 우리 치어리더 분들 또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가지고. 자 건빈이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5대2. 와 리시브 흔들렸어요. 건빈이 선수 서브 너무 좋습니다. 자 찬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산체스. 수비됐어요. 자 강소희. 와 강소희 선거에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화이팅! 강소희 선수 서브. 강소희 선수 서브. 와 좋아 좋아 좋아. 자 산체스 라이트백. 나갔어. 홈런! 역전! 네! 서브는 강소희. 와! 강소희 서브에이스까지 2점 차 도망갑니다. 다행이네요. 아프리카 그런게 재미있어요. 자 라이트백에 러트. 나이스! 와! 서브에이스! 한순이 선수! 지금 다 서브 득점이 있어요. 문정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좀 짧게. 와 수비 너무 좋았다 강소희 선수. 그리고 덮는다 이소영! 몸을 사납받게 중이야. 자 2점 차. 나이스! 아 좋아요. 아 대단하다 진짜.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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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희 선수. 블럭아웃. 러트 너무 좋아. 서브. 서브 너무 좋았구요. 넘어지면. 아 오케이 잡아냅니다. 이고은이 잡았다고? 강소희 선수 서브. 에이스. 와 팀가 나왔죠. 서브 에이스! 강소희! 자 25대 18로 지엘스 칼텍스가 4세트를 갖고 오면 세트 스코어! 게임 스코어 3세기로 flight! 우수입니다. 안녕의 나지! 안녕의 나지! 지엘스 칼텍스! 그러면 이제 킥스호네요. 최고의 보물 향화. 힘찬구야. 저 BJ 콘데와 치어리더 분들 그리고 원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엘스 칼텍스. 화이팅 한번 할까요? G.S. 탈툭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